안녕하세요. 저는 애고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고박스 101번째 시간입니다. 정다혜 애고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이 애고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도구와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간이 멈추다 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다. 그 빛을 받고 풀이 일어서다. 온통 초록빛으로 눈이 부시다. 꽃이 가로등처럼 환하게 웃다. 안개가 어깨를 뽀얗게 누르다. 이슬이 땀방울처럼 송송 맺히다. 하늘에서 가랑비가 쏟아지다. 꿀벌들이 비를 피해 꽃잎 속에 숨다. 새들이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다. 어디선가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다. 한 폭의 그림처럼 시간이 멈추다 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고가 이렇게 여러 시간 속에 멈춘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에고가 어떤 족지를 가져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랑요. 그리고 이렇게 털로 감긴 철사입니다. 그리고 손뭉치입니다. 가위랑요. 도화지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색지 있습니다. 이걸로 고장난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여러가지 아름다운 형상을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나봐요. 에고가 딱 멈춰있죠?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진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면 그렇게 말을 할까요? 먼저 동그랗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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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랗게 잘랐구요 여기를 이걸로 딱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의 모양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테두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었구요 시계를 솜씨를 가지고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너무 행복해서 그런 말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그럴 수가 시간은 계속 가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만들었구요 여기에다가 초침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식초까지 이렇게 분식초까지 이렇게 분식초까지 아 야행쇠 이게 시간이 저는 새벽 12시니까 언제가 시간이 괜찮냐면요 아 전 딱 12시가 좋은 것 같아요 밤 12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하루 중에서도 정말 힘든 하루도 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절대 움직이지 않는 고장난 시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완성입니다 짠 요거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시간대로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예 고장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장난 시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고장 멈췄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나 생각이 한 번쯤은 다 드실 텐데 그 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구나 멈췄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계속 가거나 만약에 출근 시간이 다다르구나 근데 그 이유는 즉슨 아 나에게도 행복한 순간이 하루에도 한 번씩은 꼭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칼뭉치 시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맘에 드시나요 슝 고장 나서 이렇게도 꾸떡없어요 지금까지 에고작가 정다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봬요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